네 감사합니다. 빈방에서 운영하는 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경직로 11에 1, 500에 50만 월세의 집입니다.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1층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셨어요. 보시면 이렇게 못 들어가네요. 도시가스 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불 같은데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모든 것을 새롭게 리모델링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. 방이 3개고 욕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가 주방입니다. 주방 밑에는 이렇게 수납할 큰 창고처럼 큰 공간이 있네요. 세탁기에 놓으면 되고 이렇게 안쪽에 도시가스까지 가스벌은 새로 세 글씨 설치되어있습니다. 자 다시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. 방 두 개 그 다음에 주방 공간이 있고 5,500에 50만 원으로 공부되고 있습니다. 밖에 안 보겠습니다.